이 곡은 한옹을 쳐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입니다.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음을 치고 있어서 한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TV나 영화에서 많이 나온 곡이라 아는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큰 곡입니다. 첼로곡의 특징이 담겨있기 때문에 첼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곡이기도 하고요. 제가 뽑는 이 곡의 매력은 첼로가 이 곡을 연주할 때 가장 낮은 음들을 조금 길게 소리내는데 피아노에서도 마디의 첫 시작 음들을 조금 더 길게 누르면 마치 첼로 연주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. 마치 첼로 Maßnah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